안녕하세요. 태안사랑 넘버원 현대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주택 매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시골도 아닌 세컨하우스로 이용하기에 비교적 괜찮은 조건을 갖춘 위치의 매물인데요. 애초에 저수지에 붙어있는 전원마을 조성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가구도 좀 있는데도 신경 안쓸 수 있어서 좋구요. 10가구 대다수가 주말주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우선 마을 분위기가 아주 조용합니다. 주택의 규모를 보더라도 어디까지는 세컨용 주택으로 딱 어울리는 그런 집인데요. 내용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시내에서 약 20분 왔다갔다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태안군 원북면에 있구요. 저수지를 중심으로 10가구 정도의 작은 전원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작은 주택입니다. 저수지까지는 70m 정도 거리가 되지만 저수지가 직접 조망되지는 않습니다. 112평의 대지위에 경량철골 구조 19.5평으로 지어졌습니다. 외부 벽은 사이딩 마감을 했구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을 했습니다. 방 하나와 화장실 한 곳 그리고 서로 개방이 된 주방과 거실이 있고 외부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택에도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썻는 공간이 같습니다. 우선 넓어서 마음에 드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 영상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고 기름보일러 난박을 합니다. 2008년 2월 1일에 사용승이 되었구요. 손을 안봐도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산뜻한 기분으로 출발하실 거면 약간의 보완을 할 곳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오늘의 주택입니다. 3.1절에 촬영을 한건데 너무 춥고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추울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왔던 그때를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숙연해지는데요. 이럴 때 저도 한번 버텨보자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드론이 감당을 못해서 걱정인데요. 화면 많이 흔들리는 거 어이피 좀 여겨주시고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거실장 있는 쪽인데 썬놈이 길게 시공되어 있는게 눈에 띕니다. 이쪽은 이제 정원입니다. 이 동네 이제 주택들이 경계 표시나 울타리를 한 집이 없어서 정확하게 선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주차장 절반 정도 들어간 것 같구요. 전체적인 모양은 반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대략적인 경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을 4,5m 띄우는데도 이제 버거워서 높은 곳 영상이 없는데요. 대충 요정도 선 경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예빙 대지를 아주 알차게 활용을 했습니다. 경계를 따라서 이제 낮은 울타리를 둘러도 모양 안정감 있고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볼만 하겠습니다. 주택 앞 저수지 풍경을 여러 각도에서 멋지게 보여드릴 생각이었는데 그 드론을 세번 추락시킨 경험 때문에 요정도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그만 전용 좌대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낚싯대를 아예 펴놓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짜 몇 발자국 앞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우측 도로를 따라서 이제 한 500m 정도 가면 이제 2차선 도로와 만나게 됩니다. 접근성 양호에도 괜찮구요. 또 시내와 해독장이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좋습니다. 땅에서 보는 오늘의 주택입니다. 추워도 이제 주변 한번 얼른 돌아보구요.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평 대지를 이제 근방입니다. 들어오는 방향 도로 모습을 보셨구요. 버스 정류장이 이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누구 찾아올 때 시내까지 마중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시장 바구니 들고서 이제 고생 안해서 좋습니다. 도로보다는 약간 이제 높게 자리를 잡았구요. 이제 정원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정원 쪽을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요. 옆집이랑 절반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계대로 쓰고 있는 거죠. 코너에 이제 단풍나무 멱구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괜찮지만 이제 여기에 나지막한 울타리가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잔디밭이 이제 그런대로 넓어서 좋습니다. 왼쪽에 이제 완전 미니 텃밭도 살짝 보이구요. 개방이 되니까 이렇게 넓어 보여서 좋긴 한데 좀 안정감은 좀 떨어지는 그런 정원입니다. 봄이 돼서 파란 삭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진짜 분위기 하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를 기점으로 이제 울타리가 경계라고 봐야 되겠죠. 저쪽으로 이제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야외 수도가 보이는데요. 이 수도에서 이제 저쪽 썬눈까지 하얀 자갈을 깔았습니다. 이제 건강을 생각했겠죠. 이쪽 벽이 이제 남쪽을 보고 있는 거라 장독도 놓고 또 여러 가지를 놓으려고 이제 공간 마련을 좀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만 하더라도 꾸준히 이제 여기를 맨발로 왔다 갔다 하면은 몸은 확실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 있는데 이제 잠겨서 내부는 못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창고입니다. 이곳 내부는 이제 방문하셨을 때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현관문이 있는데요. 이 현관문 방향은 북쪽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영상 처음 시작했던 부분까지 왔습니다. 썬놈은 이상이 없는데 벽체 사이딩이 서로 좀 안 어울리죠. 구입을 하셔서 이제 너무 썰렁하니까 저 썬놈을 추가를 하셨는데 서로 이렇게 어울리질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창 기능까지 있는 이제 방충망을 달았습니다. 이제 전실에 들어왔구요. 평영에 비해서 이제 신발장은 비교적 넉넉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쪽 출입구를 보시면 연희집과 약간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보통 있는 중문이 안 보이고 바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에 이제 안내문이 있는데 그건 이제 따로 보여드리질 않겠습니다. 아마 이제 임대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바로 거실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몰라 약간 난감하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편의 발상주의죠. 남들이야 뭐라 생각을 하든 이제 나만 편하면 되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주인장께서는 이제 이곳을 임대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세컨 하우스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규모도 그렇구요. 모든게 이제 적당한 그런 곳입니다. 거실 한쪽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침대가 있으니까 많이 새롭습니다. 주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까지 이제 디귿자 모양을 가진 주방입니다. 아래 홈이 이제 깊은 거는 이제 식탁으로 사용을 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한 거죠. 대식구들이 모였을 때는 이제 밥상을 펴야 되겠지만 몇 안대에는 식구 쓰기에는 아주 딱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제 떨어지는 건가 봤는데 고정형으로 부착이 된 미니 전기렌지입니다. 찌개 또는 이제 고기를 식지 않게끔 배려를 한 거겠죠. 아일랜드 식탁 위에 식탁등을 두었구요. 주방등 아래 이제 상부장이 있습니다. 세컨 하우스로 본다면 이제 상부장 이걸 다 쓸 일은 없어 보입니다. 하부장도 진짜 넉넉하다고 봐야구요. 싱크대 수전도 이제 아주 큼직한 걸로 달았습니다. 주리 공간과 이제 한쪽으로는 이렇게 전기렌지가 있습니다. 식탁에서 보는 이제 거실이 되겠구요. 밥을 퍼서 이제 바로 올리면 되고 요 안에서 이동동선 필요없이 바로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는 주방 구조가 되겠습니다. 비좁다는 생각은 전혀 안들구요. 진짜 아주 하담한 주방입니다. 냉장고를 너무 큰 놈을 두었군요. 오른쪽을 보시면 그 선반까지 놓아서 이쪽 작은 수납 공간을 다니기가 좀 불편합니다. 간단한 가정으로 이제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두었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오른쪽 선반은 좀 치워야지 왕래하기가 이제 많이 힘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다시 한번 보는데 이 커다란 냉장고 때문에 뭔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화장실 바닥이 주방 쪽 바닥보다 좀 높습니다. 요 턱을 좀 높게 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간은 이제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 세탁기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굳이 이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샤워할 때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구조인데요. 이대로 쓸 거면은 이제 샤워부스를 설치를 해야 이제 불편 없이 샤워가 가능하겠습니다. 바닥 난방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온열기가 있습니다. 타일이나 이제 천장을 본다면은 걸령이 좀 느껴집니다 솔직히. 지금 상태로 이용하는데 이제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 보지만 기왕 이제 해도 잘 들어오고 이제 공간도 좋아서 조금만 손을 본다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좀 전 걸령은 느껴진다고 했지만 유지 상태를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턱이 이제 마음에 걸립니다 자꾸. 오늘 주택이 이제 유일한 방입니다. 양쪽에 창이 있어 이제 첫 느낌이 아주 환하게 생각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북박이장 역시 이제 평양에 비해서 좀 과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큼직하게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살림이 좀 단촐한 분들은 굳이 살림집으로 안될 이유가 없는 거죠. 창 배치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은 아늑한 기분 들구요. 진짜 참 잘 오겠습니다. 평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실 구조가 약간 어정쩡한 면도 있습니다. 요 거실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보기로 하구요. 오늘 주택의 핫플레이스가 되겠는데 썬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진짜 손이 시릴 정도로 추운 날 문을 열자마자 아주 온기가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봐온건 생각이 안나고 어디 신축주택에 온 느낌이 나는데요. 분위기 괜찮죠. 무엇보다도 이제 썻는 공간을 조금 빼놓은게 아니고 널찍한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강한 햇빛을 막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버티칼 종류 이쁜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구요. 이 장소에 이제 냉난방기나 난로 정도 생각을 하면은 1년 내내 전천후 아주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도어 제작해서 상표를 보셨구요. 진짜 뭐라도 공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봐봐도 좋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서 활동하는거 그 길쪽에서 안보이게 하려면은 약간의 보안은 이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제 현실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 나는데요. 거실 공간이 길어서 이제 저쪽에다가 침대를 놓은 걸로 보이구요. 이제 굳이 슈퍼를 하나 놓은다면은 2인용 정도 크게 슈퍼를 저쪽 침대에 기대라도 이제 길이는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 놓는 거죠. 딱 알맞은 거리가 나올 거라고 보이구요. 침대에서 이제 하산하기도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걸령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지금 상태도 이제 충분히 괜찮지만 이제 창틀이나 구석구석을 살펴봤을 때 약간 올드한 분위기가 좀 못하시다면은 이제 리모델링을 어느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만지면 만지는 만큼 이제 값어치는 그만큼 충분히 나오겠습니다. 충분히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오늘 매물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림 단촐한 분이나 시컨하우스용으로 추천을 드리는 매물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구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아사랑 넘모니 현대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